오늘 할 게임은 바로 한국머드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넥스트번 모드 게임을 시작하면 키프트럭을 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드가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 하면은 악마낫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일단 도움봐 우와 뭐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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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저거 저작권 걸리는 건 아니겠지 아니 왜 왜 왜 잠깐만요 나 죽기 싫어 나이 망치는 중이야 중요한 건 평화 다행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드 들어가있다구요 아니요? 이거 M? 그 영어 아니 영어래 숫자 00N 입니다 위에 올라왔네 이러면 뭘 얻을 수 있냐? 일단 첫번째 코드는 악마인 하셜 얻을 수 있어요 두번째 코드는 M5 에는 달을 얻으실 수 있어요 달팩 그 다음에 할로이패스가 생겼는데 호박 이 모드는 거면 안되서 망함 그리고 호박이 또 나와있고 넥트번 모드인데 일반 모드를 기준으로 일반 모드 기준으로 딱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포탈이 있어야 할로이패스 호박 그려진 네 거기로 가시면 되요 여기 클래식 서버 돌아갈 수 있고 시프트 달릴 수 있어요 거북목 달리기 그래서 모바일은 그냥 달리기 버튼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이게 넥트번 HP가 결정되는 그거 알려드리려고 해요 넥트번 이 새끼한테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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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나요? 이 새끼앞한테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개당화다. 제대로 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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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저런 말할 것 같아요. 사람이 물지만 끼야가 나갈 거 같은데. 이 새끼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이 새끼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k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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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then did the Heil conséquent well you know please wow 4등으로 나와 으 이 새끼 암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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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 살았다 와 죽는 줄 알았네 136개네요 벌써 살만할 것 같은데 아 아 아 frame 으 으 으 아 아 으 비닐라 비닐라 부담스러워 고급 게임이 진짜 온다. 이거 100% 온다. 누구야? 어? 아니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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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을 줄 알아야지 말아야지. 설마 저거야? 저 조그마하고 빛 조금 나오는 거 여기 나온다. 이제 또 바로 나오는 거야. 여기 여기가 드론같은게 저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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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약한... 왜 켜잖아. 밖에 소리 나는데 아 그리고 쟤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나 저거... 뭐지? 얘 3층일텐데 분명히 도망가는건지 아니면은 대기탈다가 죽이려는건가? 아 뭐야 이게 뭐지? 판정이 애매한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해도 모르겠다. 참았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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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떻게 알았어 뭐야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개노랬는데 진짜 진짜 놀랬어 내가 이 ESC R 엔터 어떻게 해 어떻게 왔냐 미저기 타이밍 와 굳이 보고있는건 아닌데 표정 오르는 사람인데 아니... 3 2 2 2 2 2 3 3 세이프좀 세이프좀인데 3 3 3 3 여기 위에 있다 여기 바로 위에 있다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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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고인 먹어주고 30개 가능할까요? 고인 조금만 더 오면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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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밖에 없어 할거야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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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네 활림패스 간단하지만 멋있어 아 저기 위에 있다 아래로 내려가는게 오히려 두기겠죠? 아 나이스 이겼다 살았어 점점 나도 레벨 올라가는 것 같고 58킬 했고 죽음은 10대수 나는 별로 안하겠네 영웅은 7번 11번 원관 3번 6번 5번 6번 7번 3번 돈은 그래도 많긴 많다 돈은 그래도 많다 그나마 많아 5천개 뭐하나 이걸로 뭐할지를 모르겠네 아무 생각없이 하다보니까 많은 상태로 아니 이 맵은 어두워서 이거 써야겠다 앞에 있다 아 나도 저거 저거 처음에 저걸로 넥투부시 됐거든요 저거 랜덤이구나 를 알게 되었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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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온다고 런 어 어 이건 진짜 안돼 어 침 좀 그만 튀기고 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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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다 어 어 어 알려주세요 이 코스 이 코스 이 코스 이 코스 이 코스 이 코스 아 아니 근데 왕관은 뭐해 소세지나 좀 가져오라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빼다니 아 뻐근 왕관님 짠슨 빌로다가 어 어 침 좀 그만 튀기고 소세지나 좀 가져오라 짠슨 빌로다가 어 어 아니 진짜 뭐해 침 좀 그만 튀기고 소세지나 좀 가져오라 짠슨 빌로다가 어 어 진짜 와 침 좀 그만 튀기고 소세지나 좀 가져오라 짠슨 빌로다가 어 어 침 좀 그만 튀기고 소세지나 좀 가져오라 짠슨 빌로다가 어 짠슨 빌로다가 어 와 95렛 올라갈 수 있으려나 난 실버 95인데 실버 가상할 수 있을까 뭐 어 Louisa 뭐 네 짠슨 뭐 네 짠슨 나 힐 리아 내 시대가 왔다 야 근데 패드로는 진짜 이거거든 아 설마 그 드론은 아니겠지 그냥 보시다가 아 예쁘게 되네요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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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오리인가? 오리수 냠냠냠 이렇게 되면 나도 가인이 안 보지 눈이 들어 오리수 야 어딨어? 집 앞 소리도 틀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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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니 안 보이는데 아니 이건 진짜 오빠지 왜 오늘 이렇게 재밌었던 구독과 좋아요 알려받으니 빨리 배워가자 진짜